진정한 스타들은 써가지고 안 써요, 형은. 진정한 스타들은 안 써요. 오늘 이렇게 두 팀으로 진행이 됩니다. 오늘의 레이스는 얼리바캉스 레이스. 얼리바캉스? 어? 어? 야 너 어디에 왔어? 어디에 왔어? 지금 오늘 보이시는 그것들이 경품이고요. 뒤에 저게 경품 번호판입니다. 아시겠지만 그냥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. 두 팀이 게임에서 대결을 펼치시게 될 텐데 각 게임을 이긴 팀부터 경품 번호판에 있는 숫자 중에 행운의 번호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이긴 팀이 두 개, 진 팀이 그다음에 두 개. 그래서 그 번호판을 뒤집으면 해당되는 경품을 일단 그 팀이 획득을 하게 됩니다. 그 경품을 놓고 최종 대결을 벌여서 이긴 팀이 경품을 모두 다 가져갑니다. 전 팀이 좀 생기는데! 전 팀이 좀 생기는데! 전 팀이 좀 생기는데! 전 팀이 좀 생기는데? 전 팀이 좀 생기는데? 오 괜찮네. 오 형님 너 설명을 그렇게 멋있게 들으세요. 전 팀이 좀 생기는데? 오 나 맥주 선수 형이 많았어. 오늘은 내가 따라할 거야. 그래 따라해야 합니다. 따라해야 합니다. 야 확실히 대기 된다. 오늘의 말이었어 오늘. 맞히고 왜? 어제 좀 많이 흔들었지? 상처 받았지 너. 약간 상처 받은 여자의 얼굴이야. 아니예요. 오늘 되게 조심하게 일해 보려고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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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! 조심하게 해 보려고! 어제도 그래도 자기 원래 컨셉이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맞췄다고. 아주 어쨌든 갑시다! 다소 좀 해줘서! 가시죠! 자 정장석 안전띠 해주셔야 돼요. 네. 얼리바캉스레이스. 정동리로 가서 런닝맨 흰소막을 찾으세요. 오케이 정동리. 네. 와 간다 간다. 야 좋다. 정동리지. 정동리는 아니다. 두 분 친구시죠. 왜냐하면 재석이 형이 정재 형님이랑 친구고 정재 형님이 형님이랑 친구니까 두 분 친구신 거예요? 아니요. 또 그렇게. 왜냐면 73년생이시고 내가 72년생이거든요. 아 진짜? 우리가 친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 친구의 친구를 이렇게 친구를 자꾸 섞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게 그래요? 그럼 엄연히 형이긴 형이긴 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아니 또. 정재는 또 군대 동기고. 정우성 선배님이랑 이장 선배님 두 분도 존댓말 하세요. 바로요? 아 진짜요? 네. 안 지 되게 오래되셨고. 아 왜요? 그게 편해요.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우로서. 아 진짜? 네. 와 멋있다. 하나 씨. 둘이 완전 친하잖아요. 완전 친하죠. 아 근데 존댓말 하신다고요? 어?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? 아 그럼요. 정재 씨 뭐 우성 씨 뭐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. 깍듯하게. 그러지는 않지만. 아 나 이건 몰랐는데. 사이 좋은 부부 같네요. 근데 그렇다면 싸울 일도 없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아 그렇지. 서로 배려하게 되고. 아 근데 종댓말로 싸우는 진짜 못했구나. 그리고 몰랐네. 친구로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행동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니까. 서로 실수하는 일도 없고.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. 이야 참. 여배우한테도 말 안 놓고. 처음에. 처음에 함부로 말을 안 놓는 거죠. 처음에 진행되고 지내시면은. 러브스토리 촬영을 하는데. 칸 탔는데. 어 괜찮아요. 하지만. 사실. 그거 약간 비슷해요. 이거 약간 기름져. 오히려 그렇듯이.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하는 게 안 좋아요. 괜찮아? okay. 그럼 지금 지효는 어때요. 지효 괜찮아? 지효괜찮아요. 너무 Aubren, 마숨. 어요? 이거 저녁해아네. 괜찮아. 나아 나ㅆ.